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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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합시켜주신다고요? 여러분 지금 지금 피곤하지 않으시죠? 아 괜찮으세요? 안이까지 잘 못가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24명 완전체 interventions 하면서 오늘의 첫 대학생 venue 모든 음악방송 첫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일 일이라는 우리 제목 Morche Never Die read ount 저희 s 꼭 overlap 완전체 활동을 하면서 오늘이 첫 대학생곡은 오늘 음악방송 첫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1위한 곡이 제목 Never Die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네? 저희 트리플 S곡 안무 계세요? 네 감동해요 저희 5월 8일에 곡에는 걸쳐서 다해하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대학생 때 처음 왔는데 이 기운을 나도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 한 번 생각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 끝 저희 이번 활동에 메인 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로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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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춘사 다음 곡 Verse Never Die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게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곳으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마지막 무대도 끝까지 즐거워주세요 지금까지 힐링라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주세요